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촬영하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밤샘촬영을 하고 드라큘라에서 드라큘라를 만드세요 아~~ 펄팔! 펄팔! 어둡다 어두워 어두워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쭈쭈러하려고 하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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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엄기준씨가 잔망애교의 달인으로 우리가 웬만해서는 달인이라는 얘기를 안 써요 정기야 너무 잘하고 어 야 정 정기야 짧게 부탁드려요 드라큘라를 보러 오세요 드라큘라를 보러 오세요 민쯤 봐도 돼요? 민쯤 봐도 돼요? 민쯤? 민쯤? 아내 놀이려고 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막내라서 형들이 봐주는 것 같습니다 에이 저희가 눈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눈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눈치를 봐요? 엄기준씨 몰래 생시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왔다 갔다 하시네 그렇네 막내니까 그래 사이트 중간이네 그냥 왔다가 딴 때 좀 민영 왜 나온다고 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한다 빨빨리 해야죠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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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3종 세트 가능합니까? 아니 뭐 뭘 해야 되죠? 이거 이거 이런 거 아니야? 호주 3개? 이런 거 오 오 잘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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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엄개준 씨. 대단하시네. 이게 사실 쉽지 않아. 맞아요. 감방이 내 몸에 베어 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 나오신 말. 갑자기 하냐 하냐 하냐. 아.